다음은 송영기 부회장님 최근에 시조직도 발간하셨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최우수상의 송영기 연애와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중천높이 걸린 세달 시조직도 출간하시고 시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관록에 있으신 우리 송영기 부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 이정록 회장님한테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진경 박사님 조금 전에 심사평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심정숙 교수님도 심사평 하신 것도 잘 들었고 여러가지로 제가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